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검색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 히스토리의 약자 H를 누르면 됩니다. 검색기록이 나옵니다. 엣지에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내림차순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웹브라우저의 검색기록 단축키는 컨트롤 H, 컨트롤 누르고 H, 히스토리, 네이버 웨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H키 누르면 방문기록, 최근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기억이 안나면 컨트롤 H키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